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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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크잖아 클 거 봤지? 이 안에서 만드는 거지 다 채우진 않을 거야 아 그것 뿌리면 안 되고 작사장 눈에 땀이 많이 나니까 이걸 좀 발라줘 아하! 아 괜찮네요 아 미쳤나봐 물바스 하려고 하지 마 석견만 발라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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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 어깨에 안 잡아 아냐 아냐 작사 안 잡아 빨리 아냐 됐다 나 잘 보여 아냐 공희룡이 형님이 지금 작사랑 누가 특별히 갖고 온 거잖아 너부터 발라봐 너부터 발라봐 아냐 난 땀 안 나잖아 별로 땀 엄청 나거든 어 안돼 자 어때 넌 괜찮아 괜찮아? 어 괜찮다 아냐 난 괜찮아 이리 와 빨리 아 보기만 해 넌 빨리 와 눈 아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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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따가워 아아 아아 아니 저기 멈춰주시네 공룡이 부드러운 것만 돌 빼고 정기없다 이거 예전에 다섯 살 때인가 이거 집 지었는데 이렇게 말아가지고 던져주니까 위에서 어르신들이 받아서 기어 안지거라 그런 거 생각보다 갑자기 시원해졌다 여기 이제 그늘지니까 바람은 이쪽에 잘 불어요 근데 저기 이제 지금 힘쓰는 걸 안하잖아요 저희가 땀을 들을려서 땀이 식으면서 말라서 그래 좋다 좋다 나 한군데만 열이 나 물파스 바른데만 이 정도 남았으니까 하나 만들자 닭구멍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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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님 기다리셨어요? 안돼 안돼 아.. 아.. 와아이 피바 아 형님 아 붙잡고 있었는데 아 형님 모기를 때리면 어떡해요 아 이걸 잡고 있으면 어째? 아 잡고 있는 거예요 힘줘서 침 못 빼게 우선 유튜브 각을 잡아야 되니까 짜자잔! 이에.. 짠! 여기서 있을 때 지쳐서 터진 그때 3 자 2018년에 종일어오는 이제 뭐 전기공사 뭐 어디 어쩜 더 앞으로 발전을 위하고 그 집사는 앞으로 허리가 더 아프지 않고 집사에서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2018년에 뭐 아프리카 사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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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자 대박! 검사! 먼저 잡힐거에요!